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냄을 받은 자 셀라의 두 번째 말씀 운동에 대하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양식은 창세기 1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셀라는 30세에 에베를 낳았고 에베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먼저 아르박삿과 셀라 시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박삿은 우리가 배웠듯이 히브리어로 영역이라는 뜻이죠 아르박삿의 아버지가 셈이죠 그래서 셈은 아르박삿을 낳고 그를 통하여 신앙의 영역 보금을 위한 신령한 교두보가 확보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 보세요 셈은 일백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박삿 시대의 보금의 영역 교두보가 확보되었다면 그 아들 셀라는 거기에서 퍼져나가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라는 히브리어로 멀리 밖으로 내던지다 보내다 뻗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그를 통하여 경건한 자손들이 전 세계로 퍼지기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흩어져 신앙의 세력이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아들 이름을 셀라라고 지은 거죠 창세기 11장 12절에 아르박삿이 35세에 셀라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르박삿의 시대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어느 한 영역 곧 중심 거점을 구별하고 마련한 단계였다면 이제 셀라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와 보금의 영역이 점점 더 멀리 또 온 땅 가득히 확장되는 단계였다 확장되는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르박삿과 셀라 시대의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셈의 아들 아르박삿과 그의 아들 셀라로 이어지는 과정은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왕성하게 진행된 초대교회 말씀 운동을 연상을 시킵니다 아르박사 시대는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과 유사하죠 120문도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보금의 영역이 확보되었습니다 아르박사 뜻이 영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120문도라는 작은 무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불신의 땅에서 보금의 영역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0문도를 거점으로 전체 이스라엘로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로 보금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사도행전 1장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런데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힘을 다하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셀라 시대는 마치 이 말씀 운동이 확장되는 사건과 유사합니다 120문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에 체험을 한 다음에 말씀은 확장이 되어갔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오늘날 말하면 목사들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의 확장은 쓰대반 집사의 순교 후에 핍박 가운데 흩어짐으로 오히려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묘하죠 쓰대반이 숭도당하고 강한 핍박이 주어지니까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퍼져나갔는데 그것이 오히려 말씀 운동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세요 경관한 사람들이 쓰대반을 장사하고 쓰대반이 순교당했다는 거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리고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죠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보금의 말씀을 전파했다라고 사도행전 8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을 역이용해서 오히려 더 멀리 퍼져나가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휘선 바가브라 목사님께서는 창세기의 족보 213페이지에서 이렇게 우리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말씀이 왕성하여 세력을 더하는 놀라운 부흥운동은 말세에 나타날 말씀운동의 역사를 예표합니다 말씀운동, 복음을 확장시키는 사명은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로마서 3장 2절 볼 때 유대인들은 그 시대에 말씀 받았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여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기까지 가정에서는 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밖으로는 이웃에게 부지런히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사명을 가지고 구속서 말씀을 집안에서는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밖으로는 많은 이웃들에게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한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르박사시 복음의 영역이 확보되고 셀라 시대에 퍼져나갔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복음의 영역이 확보되어 싸우니 이제 셀라의 시대가 펼쳐져서 이 구속서 말씀이 전 세계 열방에 널리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구속서 말씀을 전하는 신령한 셀라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돌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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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